안녕하세요 달해골 순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첫번째 절기 입춘이에요. 입춘 오늘 날짜에 맞춰서 새싹보리도 키워보았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거는 새싹보리 올겨운에 두번째 키우고 있답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파릇파릇한 기운을 받으니까 너무 고운거 있죠. 마음이 싱숭생숭 설레어지는거 있죠. 봄의 기운을 느껴서 인것 같아요. 연두빛이 참 좋습니다. 겨운에 순이씨 집안에서 농사 계속 짓고 있었어요. 한 2-3일이면 새싹보리 먹을 수 있을것 같아요. 차로도 아주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이 녀석들 또한 한 보름 조금 안됐어요. 한 13일 됐습니다. 뿌리도 잘 활짝 되어서 수경으로다가 키웠거든요. 수경 입춘 날짜에 맞춰서 키워보았어요. 저희 대문에는 봄을 알리는 문구도 붙여 놓았어요. 입출되기일 건양나경 봄의 시작을 알리며 1년 내내 좋은 기운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매일 함께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